홍공호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에 저는 홍공쌤이고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영어 쪽 하는데 사실 제가 수학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울의 굉장히 핵심 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또 모셨는데 우리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선생님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2생 미니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 씨네요? 혹시 어디 김 씨세요? 김혜 김 씨. 확실합니까? 김혜 김 씨. 제가 김혜 씨거든요. 어떻게든 걸고 넘어져서 김혜 김 씨, 김혜 씨는 사실 형제입니다. 형제니까 가감 없이 최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수학을 또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학 진짜 어려운데 대단하십니다. 안 어려워요? 저는 그래도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항상 잘하시는 분들 보면 재미, 흥미. 그리고 실례지만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고 보니까 이렇게 활동도 SNS에서 많이 하시던데 실례지만 혹시 자녀도 또 이렇게 키우십니까? 자녀? 그렇죠. 네, 아이 셋이 있고요. 졌다. 둘인데. 셋이면 학년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학년 정도만. 첫째가 4학년, 둘째 2학년, 막내가 5살. 첫째, 둘째 똑같습니다. 네. 격동의 사항인 2학년, 그렇죠? 네. 와, 그런데 막내까지 5살? 네. 와, 그럼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또 이렇게 수학도 이렇게 컨텐츠를 생산하시는데 어때요? 그 밖에 애들 키우는 거랑 자녀 수학 가르치는 거랑 어떻습니까? 분통이 터집니까? 음, 오히려 저희 아이를 가르칠 때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오. 네. 다른 친구들 보면서 좀 잘 안 되는 부분을 보니까 얘가 좀 말을 안 들어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점이 있다. 하지만 또 이게 이해할 수 있다. 네. 거꾸로 아이에 대해서 또 이해가 있으니까 또 밖에 친구들 가르치 때 또 우리 애를 이제 하듯이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여튼 수학 컨텐츠를 또 이렇게 하시면서 아, 새아이의 또 이제 엄마라는 점이 와, 세 명이면 진짜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진짜 와, 대박이고요. 네. 어쨌든 미니쌤. 수학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가 있었어요, 저도. 수학을. 저는 사실 수학을 솔직히 좀 잘했습니다. 네. 잘했는데 어떻게 영어로 왔는데 사실 제 아이한테 수학을 또 알려주는 건 별개더라고요. 교육자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미니쌤을 모시고 한번 좀 이제 초등 수학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목이 초등 수학은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고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초등 수학. 왜 중요합니까, 이게? 아니, 중등, 고등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맞아요. 초등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초등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앞서서 좀 초등을 만만하게 생각하신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고등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점점점 내려와서 초등을 보니까 아, 초등 때 이런 점을 이렇게 해놓은 아이들이 점점점 계속 수학을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초등 때 꼭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쌓여야지 중고등학교 때 진짜 이렇게 빛을 바라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초등 때 뭔가 구멍이 좀 많이 생기면 네. 중고 가면 그 구멍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구조다. 네. 보통은 중고등 내용이 어려워서 잘 못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 때 그런 기초력을 충분히 쌓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의 어려운 내용을 좀 받아들이기가 그릇이 커지지 않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중고 수학을 되게 그래도 좋아했던 문과 출신이긴 하지만 네. 그렇긴 하지만 되게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초등 수학 책을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네. 맞아요. 예전에 뭐야 그 듣기로는 스토리텔링인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문제를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제가 약간 좀 현타가 올 정도로 그래서 초등 수학을 정말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아까 그 말씀이 정말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고 실제로 부모님들도 한번 교과서 넘기면서 좀 한번 보시면 좀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되고 그러면 중요하다.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학년별로 좀 이렇게 쪼개서 한번 갔으면 좀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학년을 이제 좀 쪼갤 수 있으며 이제 어떤 걸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학년별 집중해야 될 영역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교과가 개정되면서 학년을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나뉘잖아요. 세 등분. 그렇죠. 네. 그래서 1, 2학년 때는 아무래도 수학에서 우리가 꼭지를 세 개 크게 뽑자면 연산 사고력 교과가 있는데 연산 사고력 교과. 네. 그럼 1, 2학년 때는 연산이랑 사고력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산하고 사고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어떤 게 연산이고 어떤 게 사고일까요? 네. 연산은 일단 뭐 1, 2학년 때 배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개념들이나 이제 그게 숙련되게 연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1, 2학년 때 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력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다루는 1, 2학년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게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사고력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을 만나거나 좀 더 재미있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산은 약간 좀 정확성의 패턴을 둔 거라면 사고는 좀 더 이제 약간 깊이 그런 쪽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약간 흥미도 가질 수 있는 게 사고력 수학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직은 아직 큰 구멍을 안 난 것 같습니다. 영어도 사실은 이게 3, 4군, 5, 6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영어는 원래 3학년 때 시작하니까 수학은 1, 2, 3, 4, 5, 6돼 있고 저학년 때는 연산이랑 간단한 사고 정도 되는 거고 그럼 3, 4학년 정도 때는 어떤 게 주원점이 될까요? 3, 4학년 때는 이제 교과와 사고력의 비중을 5대5 정도로 조금 올려서 교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도형이나 이런 파트, 분수 이런 부분들. 그걸 교과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수학 교과서에서 단원별로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교과라고 하고요. 그것보다 영역을 조금 더 넓게 잡은 게 사고력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런데 3, 4학년 때부터 나오는 교과 내용이 좀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교과 비중이 조금씩 생겨나는 게 3, 4학년 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1, 4학년 때 기본을 잡아놔야 3, 4학년 때 교과하는 데서 좀 안 밀릴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다행이다. 아직. 저희 집은 아직은 버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3, 4학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두고 교과 비중이 사실 커진다.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큰 그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모르고 있다가 학교만 믿고 놔뒀는데 영어든 수학이든 그렇게 낭패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3, 4 때는 그런 걸 좀 이제 하도록 하고 현재 5, 6 때는 사실 저는 좀 5, 6이면 부모로서 되게 좀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뒤에 중학교도 있잖아요. 중학 수학은 또 더 올라갈 거잖아요. 5, 6 때는 일단 학교에서는 어떤 걸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동시에 이제 중학으로 가기 전에 약간 우리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음, 일단 5, 6학년 때는 배우는 내용들이 일단 굉장히 추산적인 개념들을 많이 배우니까 마찬가지로 3, 4학년 때 그 기본으로 했던 분수나 도형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2분모 계산이나 입체도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입체나? 입체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부터 좀 중등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5, 6학년 교과에 많은 비중을 쏟는 게 맞아요. 네. 거의 그대로 다 나오는 단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심화까지 갈 수 있을 만큼으로 학습을 해놓으면 좀 중등 가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아니면 문제집 건수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교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해지니까 5, 6대 가서는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방금 교과 말씀해 주셨고 이게 이제 그 개념이 돼야 중학 가서 이제 아까 문제집을 한 권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좀 약간 충격인 거예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니 한 권이라도 더 숙달돼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약간 줄인다고 하는 게 저는 알 것만 할 듯한데 어떤 느낌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가면 공부해야 될 과목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과목의 난이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24시간은 다 똑같은데 그걸 쪼개서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그중에서도 수학을 조금이라도 이 정도 공부하면 내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미리 마련해 놓고 온다는 거는 훨씬 더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생기니까 하긴 맞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영어든 수학이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연사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사고, 교과가 늘어나고 더 늘어나면서 이제 핵심 개념을 우리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꼭지로 그러면 초등 수학에서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세 가지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이 저학년 때는 그냥 여기저기 계산을 막 풀잖아요. 지저분하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습관이 초등 내내 보이면 중학교 때 가서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학교 때는 뭔가 좀 깔끔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식을 쓰는 습관이 늦어도 4학년 때부터는 조금씩 연습이 들어가는 게 꼭 필요하죠. 마지노선 4학년부터는 그럼 이제 전체식이라고 하는 건 좀 자세하게 이렇게 과정을 다 쓰는 거죠. 그렇죠. 네. 문제를 그대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이들이 필요한 계산만 더하기 식 덩그러니 곱하기 식 덩그러니 이렇게 두 분식을 나타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내려가는 과정들의 연습이 이제 고학년 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 사이클을 이렇게 다. 나 이거 아니까 패스하고 그냥 계산만 간다. 이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딱 이렇게 다 나타내는 거. 네. 늦어도 4학년 때까지는 전체식 쓰는 거. 네. 여보 지금 전체식 하고 있나? 지금 4학년이 되지 뭐 하긴 되는데. 어. 하고 있답니다. 네. 하고 있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식 쓰는 습관이랑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분수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 아니 분수. 헛마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정도. 저도 힘들게 배웠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이걸 왜 쪼개나. 케이크 혼자 먹으면 되지 왜 쪼개나. 철수는 왜 쪼갰을까. 색종이를 왜 100장이나 사왔을까 했는데 개념을 이제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중학교 때 가서는 그걸 정이라고 부르는데 초등 때도 그걸 배우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무시하거나 되게 나 알고 있어라고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문제의 답을 맞추면 내가 안다고 오해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되게 쉬운 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눈치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기거든요.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게 애들이 답냄새를 귀신같이 맡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식을 쓰는 습관이 있으면 사실은 쓰다 보면 자기가 약한 부분은 있을 거고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하거나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한 부분은 있을 거잖아요. 이 두 개가 맞대로 이게 딱 이게 손뺑이 맞으면 약점이 딱 나오겠네요. 애들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너무 좋은 습관인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문외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너무 요즘 핫해요. 네. 문제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죠. 옛날에 제가 이렇게 왜 아이스크림은 얘는 이렇게 많이 샀을까? 네. 우리가 운전하는데 4km를 가는데 기름을 12리터 썼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1km 갈 때 몇 리터 들었니랑 1리터로 몇 킬로미터 갈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눗셈식을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서 식을 세워야 될지를 이해를 못하거든요. 어렵다. 저 같은 문과는 환경이 파괴되는데 약간 농담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를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어려운 지점인데 약간 팁 어떻게 하면 애들이 조금 그래도 이런 스토리텔링이든 뭐든 그 식을 끄집어내는데 부모로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나을까요? 일단은 어렸을 때는 한 문장마다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 수학 문제를 볼 때? 네. 문제가 우리가 그래도 두 문장, 세 문장씩 연결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번에 다 읽고 답을 쓴다고 해서 얘가 잘 이해했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었어? 이 말을 통해서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빼기를 했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파악했는지를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걸 저학년 때 하면 좋고 고학년 때는 그림을 이제 그려보게 하는 문제 상황 자체를 그림을 나타내 보는 그런 연습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와, 사실 여러분도 이게 대본에 없었던 내용인데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와,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게 애들은 문제 전체를 보고 답냄새 귀신같이 맡으니까 이거 3번이야. 뭐야? 하고 동그라리 슥슥슥 치고 끝나는데 구멍이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문장 바위 문장으로 이렇게 어떤 건지 물어보는 거는 진짜 이게 빈틈이 없을 것 같다는. 그리고 아까 도형어를 그려보게 한다는 거. 그리면서 구멍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오, 내가 몰랐네. 네. 선생님 진짜 소름끼침이다. 저기 뭐야, 오늘 뭐 차로 오셨으면 차 키 제가 갖고 있거든요. 못 가십니다, 못 가십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 1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수학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내용이 지금 너무 알쳐져요, 여러분들. 너무 알차신 분들은 사실 이 내용, 우리 미니쌤 초등수학 또 잘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내용이 또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더 자세하게 풀어져 있으니까 꼭 한 번 도서관에서 대여를 하시거나 구멍에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고 급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 2편, 3편도 쭉 이어서 한 10편 찍고 갈까요? 아, 그건 힘들다고 웃으면서. 그러면 이어가지고 우리 2편에서 수학 공부 엄마들은 이게 제일 궁금하다. 엄마의 마음들을 꿰뚫는 영상 2편에서 또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